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영역 상미리입니다. 자, 우리 오늘 2023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영역 선생님하고는 16번부터 30번까지 후반부 한번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6번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마름모 ABCD가 있고요. 이 마름모의 외부에 한 점 E가 있어. 이때 각 ADE의 크기가 72도고 직선 CD 그리고 이게 이제 선분 BE를 수직이 등분한대. 아, 그러면 지금 이 선분의 연장선이 BE를 수직이 등분한다 했으니까 이만큼 길이와 이만큼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네. 자, 그럼 우리가 CB2 삼각형은 사실 얘가 이등면 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이만큼 변의 길이와 이만큼 변의 길이가 B, C, E, C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ABCD가 마름모이기 때문에 자, 이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도 다 어때요?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각의 크기가 지금 여기가 72도라고 하는 건데 내가 이만큼 각의 크기를 동그라미라고 하고 이만큼 각의 크기를 세모라고 할게. 그럼 동그라미랑 세모를 더해서는 72도를 만족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우리가 삼각형 D, C, E는 이등면 삼각형이죠. 그치? 그러면 여기가 세모면 어디가 또 세모냐면 이만큼의 각의 크기가 세모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우리 여기는요. 외각이죠. 삼각형의 이 두 각에 대한 외각이기 때문에 세모가 두 개. 이 세모가 되는 거야. 맞아. 근데 또 봐봐. 어,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자, 여기가 동그라미였고, 그치? 여기가 똑같이 뭐예요? 동그라미예요. 왜? 얘랑 얘가 사실은 이제 평행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동그라미와 사실 얘가 동그라미인 거니까 이 세모가 동그라미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우리 동그라미 대신 이 세모를 집어넣으면 3세모가 72도인 거죠. 그럼 세모는 몇이에요? 24도야. 맞아. 그럼 이만큼은 몇 도인 거야? 48도인 거야. 여기가 90도니까,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각의 크기예요.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를 더했을 때 9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는 42도가 되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넘어가서 우리 17번 문제 가봅시다. 두 이차함수 fx와 gx의 그래프가 꼭지점을 각각 a와 b라고 할 겁니다. 자, fx가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c에 대해서 사각형 o, a, c, b 넓이가 7일 때 양수 a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은 각각의 꼭지점을 좀 찾아볼까? 봐봐. gx의 꼭지점이 b야. 그런데 gx의 식이 뭐냐면 이거야, 이거.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봅시다. 마이너스 묶어서 x제곱 플러스 2ax죠. 상수항은 당연히 a제곱이 필요하고요. 마이너스 a제곱 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 a제곱을 도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묶어서 x 플러스 a의 전체 제곱 더하기 a제곱이니까 자,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a, a제곱이야. 요게 점 b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fx의 꼭지점도 찾아볼 건데 이게 fx잖아. 그죠? fx의 식은 어때요? a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5a 더하기 1입니다. 이것도 완전제곱식으로 정리해봐야겠지. a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고 상수항은 그러면 플러스 4가 필요합니다. 자, 근데 전개했을 때 5a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요. 여기 4a가 이미 있으니 a 플러스 1만 더하면 돼. 그럼 a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이어서 꼭지점의 좌표는 2, a 플러스 1이고 얘가 a라는 점의 좌표가 되는 거야. 자, 그럼요. 봐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a, a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2, a 플러스 1이야. 자, 우리가 지금 이 사각형에서 어차피 5는 원점 0, 0이고요. 그리고 이 점은 뭐냐면 fx가 y축과 만날 때 즉 x가 0일 때 x가 0일 때 이 점의 좌표는 0, 5a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사각형의 넓이를 2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서 더하자. 이렇게 5bc 넓이랑 5ac 넓이 2개로 쪼갭시다. 맞아. 자, 그럼 삼각형 5bc의 넓이는 잘 봐. 밑변의 길이가 그럼 우리가 5c로 잡았을 때 5a 플러스 1이고요. 높이는 점 b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근데 점 b가 2, 4분면에 있기 때문에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는 a가 됩니다. 에다가 2분의 1 곱하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삼각형 5ac는요. 밑변의 길이가 똑같이 5a 플러스 1, 5c가 되고요. a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우리 이 x좌표 2가 되는 거야. 곱하기 2분의 1. 자, 이 둘을 더한 게 뭐와 같다? 이게 7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자, 그럼 더하세요. 내가 5a 플러스 1로 좀 묶어볼게. 그러면 2분의 1 a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1로 묶이는 거니까. 이 둘을 더해서 정리한 거야. 얘가 7하고 같다.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가 1이죠. 이거 계산은 어차피 1이에요. 자, 그리고 양변의 2를 좀 곱할게요. 5a 더하기 1 곱하기 여기에 있는 계수를 다 정수로 만들기 위해서 a 플러스 2가 우변의 14와 같다. 좌변을 쭉 전개하시면 5a 제곱에다가 a 더하기 10a에다가 2 그리고 우변에 있는 14 넘어와서 마이너스 14는 0이다. 5a 제곱에다가 플러스 11a에다가 마이너스 12는 0이다. 자, 인수분해 좀 할게요. 그러면 5a, a 음, 어떻게 할까? 3, 4 되나?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여기다가 마이너스 하면 15a 마이너스 4a니까 플러스 11a 되네요. 따라서 5a 마이너스 4 곱하기 a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자, 여기서는 양수 a라고 했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3 또는 5분의 4가 나오지만 양수는 5분의 4만 가능하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넘어가서 이번에는 1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넘어가겠습니다.